안녕하세요.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정입니다. 우리 오늘 같이 풀어볼 문제는요. 2023년 사문학평 12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. y는 x제곱과요. 기울기가 얼마짜리인? 기울기가 1인 직선 L이 서로 다른 두 점 A, B를 지난데 이 기울기가 1이라는 걸 만난 순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편해졌죠, 마음이. 왜? 기울기가 1이라는 건 각도 몇도? 45도짜리로 간다는 거잖아요. 뭔가 특수각을 이용하면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겠다. 자, 서로 다른 두 점 A, B에서 만나고요. 양의 실수 T에 대하여 선분 A, B의 길이가 2T가 되도록 하는 직선 L의 Y절편을 GT라고 한대요.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T제곱분의 GT값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죠. 자, 그래서 아, 이런 형태구나. 얘 기울기 얼마짜리고? 1짜리고요. 우리한테 주어진 힌트는 A, B의 길이가 얼마가 돼야 된다? 2T가 돼야 된다. 그때의 Y절편을 GT라고 한다라고 돼 있죠. 그래서 접근법 전체는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. 엄청나게 많다. 자, 첫 번째 접근법은요. 이 직선 L을 그냥 찾아 놓는 겁니다. 직선 L을요. Y는 기울기 얼마짜리야? 1짜리잖아요. Y는 X 플러스라고 써주시고요. Y절편을 GT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여기에 GT라고 써주시면 되겠죠. 따라왔니? 자, 그러면 여기 A랑 B라는 게 Y는 X제곱과 이 직선 L 사이에 뭐였습니까? 교점이었어요. 교점이었으니까 교점을 실제로 구해주시면 되겠다. 얘가 첫 번째 단계다. 첫 번째 단계 자, 그래서 교점을 찾기 위해서 두 개를 뭐 할 거고요? 연방을 때릴 거고요. 한쪽으로 이항 하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GT는 0이다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. 선생님, 요거 인수분해 안 되잖아요. 알았어. 자, 얘를 알파라고 잡고 얘를 베타라고 잡아볼게요. 알파, 베타라고 한다면 이게 알파, 베타는 교점의 무슨 좌표고요? 교점의 X좌표가 되는 거고요. 이 거리에 관한 힌트가 나왔잖아요. 사실 이런 거리에 관한 힌트가 이런 방정식에서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. 어차피 X좌표끼리 빼고 제곱 Y좌표끼리 빼고 제곱에 루트 씌운 게 거리 맞아요? 알파, 마이너스, 베타가 주기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. 곱셈 공식 변형이다. 라는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두 분의 합 알파, 플러스, 베타를 구하니까 얼마가 나올 거고? 1이 될 거고요. 알파, 베타를 구하니까 알파, 베타는 마이너스, G, T가 된다라고 찾을 수 있겠죠. 자, 여기까지 찾아주고요. 자, 그럼 이제 여기서는 조금 선택지가 갈립니다. 자, 두 번째 단계입니다. 여기서 두 가지 풀이를 진행해 줄게요. 자, 첫 번째는 뭐냐면요. 그냥 순수하게 접근해요. 자, A의 X좌표를 뭐라고 했어요? 알파라고 잡았고요. B의 X좌표를 뭐라고 했어요? 베타라고 잡았습니다. 자, 그때 Y좌표를 구해야 될 거고요. 그때 Y좌표를 Y는 X제곱에 대입하셔도 되고요. Y는 X 플러스 GT에 대입해도 돼. 그럼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. 2차, Y는 X제곱에 대입하는 게 좋을까? Y는 X 플러스 GT에 대입하는 게 좋을까? 정답은 아, 선생님 얘는 다 알고 있잖아요. 그래, 얘로 가도 되는데 정답은 이 녀석에 대입하는 게 좋을 겁니다. 왜 그러냐면 우리의 최종 계산은 뭘 하려고 지금 좌표를 잡는 거예요? 거리 자려고 우리가 좌표를 잡는 거잖아요. 그렇죠?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얘네 두 개 Y좌표 뺄 거라고. 그러면 여기에 GT라는 모르는 애가 있지만 그 녀석은 어차피 무조건 날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. 이해됐어요? 아, 이해 안 됐으면 봐봐. 알파 플러스 GT죠? 베타 플러스 GT죠? 이렇게 되잖아. 어차피 우리는 선분 AB의 길이를 구할 거고 선분 AB는 루트 X끼리 빼고 제곱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, 잘 봐. Y끼리 빼고 제곱이에요? Y끼리 빼니까 누가 돼요?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돼요.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되겠다. 따라서 이 녀석은 루트 2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라고 될 거고 여기 잘 보세요. 아, 얘구나. 제곱이니까 밖으로 나갈 수 있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루트 2다. 이렇게 썼습니다. 맞았어요? 틀렸어요? 틀렸습니다. 왜요? 선생님. 루트 안에 제곱이죠? 밖으로 나갈 때 뭐 붙여야 돼요? 절대값 붙여줘야죠. 중요하다. 절대값 붙이셔야 됩니다. 자,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알파가 큰지 베타가 큰지를 선생님이 잡아놨어요. 맞아요? 누가 더 큽니까? 베타가 더 크니까 이 절대값도 풀어줄 수가 있겠죠. 베타 마이너스 알파 루트 2라는 걸로. 따라왔나요?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좌표를 잡아서 그냥 거리를 재보는 거다. 이 방법 당연히 중요합니다.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얘 똑같은 식을 좀 더 간편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 지금 결국은 뭐야? 이 AB의 길이가 뭐가 된다? ET가 된다라고 잡으시면 되는 거잖아요. 그런데 지금은 잘 봐. 얘 기울기가 얼마짜리였냐면 1자리였어. 그러니까 굳이 거리를 안 재도 될 거다. 왜? 기울기가 1자리라는 건 무슨 각이 존재하고요? 특수각이 존재할 거고요. 1대 1대 루트 2라는 걸 알고 있죠. 따라서 그냥 여기서 바로 얘 길이를 찾을 수 있어요. 얘 길이 뭐가 돼요? 1대 1대 루트 2니까 0연산으로 들어가면 루트 2T가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. 됐니? 끝! 아! 요만큼의 길이를 알파 베타로 구하면 요만큼의 길이는 뭐가 될까?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. 두 번째입니다.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우리는 편하게 갈 수 있다.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루트 2T가 된다라는 거. 얘랑 똑같은 거 맞아요? 똑같죠. 얘 양변 뭘로 나눠주면? 루트 2로 나눠주면 요렇게 되잖아요. 그래서 아!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특수각을 이용해서 하는 게 훨씬 간편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. 그럼 언제는 거리 이거 왜 해요? 그러면 기울기가 1자리가 아니었으면 방법 없어요. 거리 제시해야 돼. 얘가 기울기의 1이니까 지금 이 거리로 굳이 안 구해도 되는 거지 얘가 기울기 2자리 이런 거 나오면 거리 제시해야 됩니다. 됐나요? 그래서 우리는 특수각으로 요렇게 기울기 1자리 보자마자 머릿속에 얘 특수각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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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게 머릿속에 맴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바로 요 과정 없이 요렇게 갔으면 좋겠다. 선생님 바람입니다. 자 그럼 이제 마무리 마무리 어? 뭐야? 마무리가 아니라 gt를 구해봅시다.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루트 2t잖아요. 근데 우리가 요 녀석을 찾아놨어요. 그럼 얘네를 우리가 뭘 찾을 수 있어요?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을 찾을 수 있겠죠.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곱셈공식 변형 알파 플러스 베타를 뭘 하고요? 제곱을 때려버리고요. 그리고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를 때려주시면 되겠죠.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였냐면 1이었습니다.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니까 4 gt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. 따라서 1 플러스 4 gt가 얘 제곱 때려야죠. 2t 제곱이 되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. 이항에서 정리를 해주시니까 gt는 2분의 1t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이다라고 나타낼 수 있겠네요.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마지막 단계로 가겠습니다. 마지막 단계라고 하기에도 그렇죠. 얘는 너무 쉬우니까 문제에서는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t 제곱분의 gt를 구하라고 돼 있고요. 너무 쉽잖아. 대입해볼 필요도 없죠. 얘 몇 차입니까? 2차입니다. 얘 몇 차? 2차입니다. 누구만 보면 돼요? 2차의 개수만 따지시면 되죠. 정답은 2분의 1이 될 거예요.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는 사실은 내가 푸는 방법밖에 없다. 이건 아니야. 너무 많을 거예요. 엄청나게 많고요. 이렇게 갈 수도 있죠. 그냥 문자 잡고 gt를 선생님이 잡고 시작했잖아요. gt 무시해버리고 문자 잡고 그냥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걔를 걔의 y절편을 찾아서 요 녀석이 gt야. 요런 식으로 가는 방법도 있을 거고 처음부터 gt를 잡고 가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. 너무나도 많은 풀이가 있습니다. 근데 그 어떤 접근을 하더라도 처음 시작을 뭘로 잡더라도 생각해야 될 거는 정해져 있는 거지. 요 거리 어딨죠? 요 거리를 우린 측정할 수밖에 없을 거고 이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에 관한 이 스텝 2죠. 스텝 2에 관한 내용을 한번 꼼꼼히 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. 지금은 기울기가 1이니까 바로 찾을 수도 있었지만 기울기가 1이 아니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실제로 측정을 해야 된다. 근데 그 거리를 측정하는 게 너무나도 많이 나와. 이렇게 알파벳 다 모르는 문자로 해서 너무나도 많이 나오니까 여기서 2차를 선택했어도 됩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은 문자가 있더라도 1차를 선택할 수 있는 학생들이 되면 좋을 거 같아요. 2차 뺀 거보다는 1차 뺀 게 편하니까 됐나요? 좋아요. 그래서 정답은 얼마였죠? 정답은 2분의 1 4번이 정답이 되는 거 알 수 있겠네요. 감사합니다. 2차 뺀 게 편하니까 3차 뺀 게 편하니까 1차 뺀 게 편하니까 3차 뺀 게 편하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